강연의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고요. 유튜브 상담 바로 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눈물의 채팅을 남겨주신 네페스 아크가 있는데요. 이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을 제가 상담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31250원에 50%나 되시니까 이게 유유라는 눈물을 좀 남겨주신 거거든요. 이 종목은 저는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.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 자체가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 쪽, 반도체 쪽 나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실적도 잠깐 적자가 나긴 했는데 제가 왜 나오라고 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종목이 위쪽에서 지금 이렇게 놀고 있다는 건 제가 방금 전에 종목도 마찬가지죠. 이렇게 쌍봉을 그린 종목은요.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. 그치만 다행인 건 지금 시청자인 매수가가 4만원, 4만5천원 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31250원 자리에서 전략 매도해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.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한 번 정도 들어올 수 있고요. 저는 반도체 매기는 아직 끝났다라고 보는 전문가는 아닙니다. 그치만 주도 섹터가 될 수는 없는 게 아직은 반도체예요. 아직은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불씨를 이용해서 3만 천원 초반 자리에서 비중 50%니까 너무 많아요. 비중을 다 줄이고 차라리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. 다른 반도체 큰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 드릴게요.